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 지금 22% 상승해서 금요일날 끝났구요. 사실상 12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항상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HLB가 왜 선반영받고 선반영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느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거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뭐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죠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요 미국 간암 신약 그쵸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고 있다 뭐 FDA 통과가 됐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되는지 안되는지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즉 가격을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구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구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이에요.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590%구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누적 등락률은 1% 같이 되지 않는다. 즉 시장 대비해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그쵸 손실을 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인증하는 거 말고 더 뭐 확실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돈을 왕창 집어 넣어 갖고 뭐 5천벌었어요? 1억 벌었어요? 수억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종목 하나 잡아 가지고 수익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전체적인 이 매매 내역을 다 깐 거예요. 그리고 요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제 매매 내역이 다 나와 있는 차트를 열었는데 자 내용 보시면요 코리아이피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월달 매매했고 대략 한 6거래일인데 이게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은 28%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 확인하고 여기서 산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샀죠.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팔고 올라가면 또 산다. 하지만 싸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수익이 어때요. 28%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이 뽑힙니다. 어떤 종목이었을 때 매물 소화가 되어 있는 신고가 종목이었을 때. 자 그럼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도 장 시작 전에. 그쵸. 3월 8일 시장가 매수.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여기 3월 8일 날 뭐 지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매매했었던 내용을 보더라도요. AD테크 이렇게 눌러보면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2월 달부터 공략을 했고요.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더 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1,000원에 2월 22일 날 매수했는데 11% 수익 보고 팔았어요. 올라가니까 또 삽니다. 얼마나 한 10% 정도. 그쵸. 37,600원. 37,500원. 48,500원. 이렇게 매매가 되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쵸. 내가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시그네틱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원에서 공략한 결과 2월 달에 5% 수익 보고 나왔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사고 있어요. 똑같죠. 그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뭐 3월 7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엑시콘, 사피엠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강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을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해서 14.78% 모든 종목은 2주 안에 다 끝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피엠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상장 첫날 매수에서 27%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 다 보내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에서 17.9% 그쵸.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가격을 못 본다면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돈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아요. 자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HLB를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와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럴 때까지 올라가.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보세요. 3만원부터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두 배반 뭐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그쵸. 대략 한 뭐 저가 따지면 3만원이니까 3배 정도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올라갔더니 이 금요일날 상승하기 전까지 10조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약주들은 특히나 신약개발 업체들은 10조라는 벽이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쪽은 신약개발 쪽은 아닙니다. 시밀러에요. 시밀러 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에 대한 멀티풀 적용을 받아요. 근데 신약개발 업체는 돈을 벌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돈을 벌고 있지가 않은데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런 10조라는 벽이 생긴 게 2015년 한미약품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깼어요. 이걸 또 깰 만한 종목들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알테오젠이에요. 그게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었어요. 요 기준에서 그쵸. 거의 한 19만원 정도 기준에서 한 10조 정도 보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알테오젠도 여기 보시면요. 적자구요. HLB도 적자에요. 근데 10조를 넘었어요.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주식은 지금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상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상치가 100%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쵸. 예상치가 100% 다 맞아서 그런 종목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확인하고 올라가고 확인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회계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지. 회계사들도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쵸. 안되는 사람들 숱하게 깨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자 기업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단순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똑같이 적자 종목... 참 이거... 이 적자라는 거를 뭔가 좀 앞세워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표현을 할게요. 실적이 지금은 썩 좋지 않은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튀어가고 있냐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왜 다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은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앞으로 실제 순현금이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젠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느냐.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같이 볼게요. HLB 먼저 볼게요. HLB 보면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잡았나요? 여기서 잡았어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가지도 않았고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를 다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구간 보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HLB에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63,000원에 팔았거든요. 8만원에 사고 78,500원, 76,400원, 82,000원 이 구간에 또 삽니다. 그랬을 때 22% 또 가요. 실적 보셨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지. 실적 중요한데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어야죠. 야 이게 상패는 안 다녀겠구나.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상패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종목은 되는구나. 이런 것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쩌다가 한두 번 말고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을 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것도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이쪽에서 매매 안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고 내려오는 거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 그렇죠. 수익. 손절도 있습니다. 항상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 거예요. 아 저거 손절했네. 아 저것만 수익 봤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주식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장담컨대 없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워렌 버피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잘한 부분은 위인 같은 그런 판단을 한번 내려 보자는 겁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고 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었어요. 나의 현금 흐름. 그렇죠. 투자 회사를 차리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주주성원을 같이 보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회사인 버크셔이스 웨이는 원래부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창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라 인수해서 그걸 여러 가지 사업부를 붙여가지고 보험사업부를 굉장히 크게 키웠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꾸준하게 현금에 대한 확보를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딱 잘라서 이야기를 드리면 간단합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버크셔이스가 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건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예요. 지금 나 반도체 안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공황상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온다. 그게 왔을 때는 절대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현금을 갖춰 놓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은 그런 종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탄다는 건 시장에 맞춰 가겠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잘하니까 이 타점이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HLB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릴 때 정확하게 제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리고 매도하고 31% 수익 보고 올라가는 부분 또 타고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먼저 알고 있어서 이런 수익을 낼까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도 돈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이하부터 매수하세요 이래버리면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세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때그때 다른데 그래서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예요. 무료.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예요.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먼저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근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래가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오죠. 언제 다 올라가고 나서. 자 그럼 답이 다 나왔죠.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